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양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여름방학 내내 공부하고 2학기 이제 첫 스타트인데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어요? 시험을 이제 장시간 보셨기 때문에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수학에서 나하고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4점짜리 문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하게 문제풀이의 과정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는 있어요. 16번부터 30번까지 이제 천천히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의 문제는 A가 2,4고 B가 6,6인데 조건이 나왔어. 가가 이렇고 나가 이렇다. 문제는 뭐냐면요. A라고 하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기 때문에 X,Y 좌표가 바뀌지. A다시라고 하는 점이 4,2로 바뀌어요. 그쵸? 2,4가 대칭 이동이 됐으니까. 어? A다시라고 하는 점은 알았어. 그 다음에 점 C가 등장을 했는데 걔는 지금 0,K예요. K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미지에 이제 점이 되는 거죠. 여기 조건을 만족할 때 문제는 K를 구하는 거야. 가의 조건은 그래 그 점 C가 0,K야. 그래서 Y축 위로 움직이는 애인데 K의 범위가 0하고 3,4이구나. 거기에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삼각형 A다시 BC의 넓이랑 ACB의 넓이. 넓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좌표 평면에 올려놓은 다음에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내가 뭘 구해줘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얘의 넓이가 얘의 넓이의 두 배야. 얘한테 곱하기 2하면 얘의 넓이가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좀 그릴게요. Y는 X가 필요하기 때문에 Y는 X 먼저 그리고요. 이렇게 0,X,Y. 그리고 여기가 지금 6,6이 있지. 6,6을 이런 데다가 선생님이 점을 좀 찍어놓을게요. 여기가 6,6이에요. 6,6이라고 하는 점은 B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B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A가 2,4이기 때문에 여기가 6이면 여기를 2, 여기를 4. 이 정도 놓을게요. 여기는 지금 2,2예요. 그렇죠? 2,2. 2,4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또 4,2,4. 자, 여기가 A라고 하는 점이고 A 다시가 4,2지. 얘에 대해서 대칭이 있으니까 여기다 찍을게. 그래서 여기가 A 다시야. 자, 이렇게 표시해두면 자, 이렇게 A가 A 다시. 대칭이 이동이 된 상태고요. C라고 하는 점을 찍을 건데 0하고 여기 3 정도로 하면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0,K예요. 그래서 이런데 그냥 하나 아무데나 찍어요. 자,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K가 되는 거고 그 점을 이제 C라고 놓는 거죠. 0,K. 이 점인데 문제에서 A 다시 B, C A 다시 하고 여기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A, C, B A하고 C하고 자, B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쵸? 그럼 얘들아 이거는요. 사실 그 교육과정 외에 어떤 사선식이라고 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식이 있어. 그 식이 그냥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걸로 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런 점에 3개의 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3개의 점이 등장을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조건 왜냐하면 얘가 0,K고요. 얘가 지금 4,이고요. 얘가 지금 6,6이고 여기 2,4 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삼각형의 얘의 삼각형의 넓이 얘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풀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딱 교육과정에 맞는 풀이로 선생님이 삼각형의 넓이를 좀 본다고 하면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에서 자, A-B,C의 넓이가 얘의 두 배잖아. 그럼 A,C,B라고 하는 이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를 해주면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분홍색 삼각형과 노란 삼각형의 뭘 구하려면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가 나와줘야 돼요. 밑변과 높이. 밑변 부분을 밑변 부분을 어디로 할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A에서 A다시로 지금 대칭을 시켰지. 그래서 여기를 직각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놨지. 그리고서 여기 B라고 하는 점은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죠.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지금 A,B라고 하는 이 성분의 길이하고 A-B라고 하는 이 성분의 길이가 둘이 어떨까요? 같겠지. 왜냐하면 B,A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둘이 길이가 같아져요.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내가 넓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야. 밑변의 길이가 똑같았을 때 그 넓이의 B 넓이의 B가 얘는 어쨌든지 1대 2 이런 넓이의 비율을 가질 거지. 그게 무슨 비율과 똑같아지냐면 높이의 비율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높이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 A-CB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그때의 높이 그 높이의 비율이 1대 2가 되도록 하면 돼. 높이 부분을 어디로 잡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얘가 밑변이 되면 얘가 높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을 연장해가지고 선생님을 이렇게 그려볼게. 이 직선을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밑변이야. 이 분홍색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럼 이게 높이겠지. 자, 이게 높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그렇게 하면 돼. 그치? 자, 여기는 이제 노란색깔 삼각형인데 얘를 밑변으로 잡을게.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높이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 얘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장을 하면 아,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자, 이 부분.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걔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근데 높이의 비율이 자, 얘하고 얘의 비율에서 이 넓이가 지금 얘한테 두 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높이도 두 배가 되면 돼. 밑변에 똑같았을 때.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갈게요. 첫 번째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A라고 하는 점은 얘가 2,4죠? 자, B라고 하는 점은 6,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A, B를 구하는 거예요. 직선 A, B. 왜요? 직선 A, B하고 점 C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쵸? 자, 직선 A, B를 구할 때 기울기는 6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얘가 4분의 2 즉,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한 점 둘 중에 뭐 아무거나 2,4를 지나간다고 할게요. 그럼 Y 마이너스 Y1은 2분의 1을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1 자, 이렇게 되는 애고 2를 이제 다 곱할게 2Y 마이너스 2,4,8은 X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자, 이쪽으로 예쁘게 일반형으로 고쳐주면 X 마이너스 2Y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6은 0이 되지 자, 요 직선이 지금 A, B 이 A, B를 지나가게 된 직선 A, B예요. 나는 얘 자, C라고 하는 점은 뭐냐면 0, K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게 높이에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바로 쓰겠습니다. 로트 1,1은 1 4 분의 절대값 자, 이거 0이고 이게 마이너스 2K이고 자, 플러스 6 이렇게 돼. 그치? 자, 이게 있는데 자, 이제 등식을 쓸 거기 때문에 봐봐 얘의 넓이가 얘의 넓이의 2배 그럼 선생님이 얘의 높이의 2배하면 얘의 높이가 돼야 돼. 왜냐하면 넓이의 비율이 밑변이 똑같은 삼각형 둘에 있어서는 넓이의 비율이 높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다 2배 해주면 얘가 돼야 돼.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높이가 나왔는데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는 순간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 높이 부분이 늘이 된다라고 식을 쓰면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빈칸을 딱 남겨놓을게요.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저기 나와 있는 A-B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죠. A-가 누구냐면 지금 4,2고요. B는 6,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기울기가 얘는 6-4분의 6-2가 되기 때문에 얘가 2분의 4 즉, 기울기가 2가 돼요. 둘 중에 이거 지나간다고 할게요. Y-Y1은 2 괄호 열고 X-X1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Y-2는 2X-248 이렇게 되니까 2X-Y에 자, 얘가 이쪽 넘어와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 C 자, 0콤마 K랑 이 직선 사이에 거리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높이가 되는 건데 걔가 여기 딱 들어오면 돼. 맞지? 자, 이거 쓸게. 루트 2,2,4 플러스 1,1은 1분의 자, 얘는 0이고요. 자, 마이너스 K에 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루트 자, 4 플러스 1에 자, 절대값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6이더라. 자, 이렇게 높게. 그리고 이제 이 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 여기 보니까 루트 5, 루트 5는 좌우에 나눠주시고요. 자, 이거 절대값 벗길 건데 K가 0하고 3 사이죠. 그럼 얘가 3이 되면 딱 0인데 3보다 작은 애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는 그냥 다 뭐가 될까? 양수겠지. 절대값 그냥 벗기고 뿅 나오면 돼. 그래서 2에다가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6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거는 여기는 K가 0하고 3 사이야. 어쨌거나 이건 다 음수죠. 그죠? 그럼 절대값 벗길 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지. 그래서 얘가 K 플러스 6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2, 6, 12가 K 플러스 6이 되니까 얘 이쪽 넘겨서 5K가 되고 5K는 자, 얘 이쪽 넘어가서 6이 되네. 그럼 이제 정답이 뭐가 될까? K는 5분의 6이다. 이렇게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K가 5분의 6이기 때문에 보기에서는 우리 이제 3번 이렇게 번호를 찾아주시면 되고 첫 번째 풀이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풀이죠.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두 번째는 교육 과정에 이게 교과서에 나와있진 않지만 삼각형의 그 세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세 점이 등장을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먼저 써볼게요.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가 X1, Y1이고 B가 X2, Y2고요. 자, C가 X3, Y3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삼각형 ABC에 뭘 구하고 싶냐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2분의 1의 절대값 자, 이것들을 자, X1, Y1 X2, Y2 자, X3, Y3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썼던 X1, Y1을 또 쓰시고요. 사선식이라고 해요. 사선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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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는 더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는 지금 다 더하기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 반대의 사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다 빼기예요. 자, 그걸 이제 아래쪽에 식으로 쓸 거니까 보세요. 그래서 2분의 1의 절대값을 쓰고 X1, Y1 플러스 X2, Y3 플러스 X3, Y1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빼기가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X1, Y3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거든. 그래서 자, 바로 갈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런데 얘는 지금 점의 좌표가 다 나왔잖아. A가 뭐냐면 어디 갔어? 2,4고요. A가 2,4고요. 자, B가 6,6이고요. 자, C가 0,K였죠.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에다가 자, 절대값 2,4, 6,6 그 다음에 0,K, 2,4 앞에 썼던 거를 한 번 더 쓰면 돼요. 알겠지? 자, 이렇게 쓰시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안에 2,6,12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에고, 플러스 6,K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건 0이잖아. 그러니까 더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는 사선은 빼는 거야. 마이너스 6,4,24 자, 이거 0이잖아. 뺄 게 없죠? 자,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한 거예요. 마이너스 2,K 해서 절대값 다 드시면 돼요. 얘가 지금 2분의 1에 절대값에 자, 여기 계산을 하게 되면은 4,K 그리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예요. 근데 K라고 하는 애가 0하고 3 사이라고 했잖아요. 3이 된다고 해도 0이고 3보다 작은 애이기 때문에 여긴 음수야. 그럼 얘는 어? 마이너스를 달면서 어, 여기다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4K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달고 얘를 벗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예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은 뭐였냐면 삼각형 A-BC죠? A-BC 자, 이거의 넓이도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점이 4,2고요. B는 똑같이 6,6이고 C는 0,K니까요. 넓이를 그냥 바로 구합니다. 자, 2분의 1에 자, 4,2,6,6,0,K,4,2 요시고 얘를 이제 계산 6,4,24 자, 요렇게 플러스 6K 자, 요렇게가 0이기 때문에 더할 게 없어.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6,12 자, 요렇게 하면 0 빼기 0이고 자, 마이너스 4K 해서 절대값 다 들면 돼. 얘가 2분의 1이고 절대값 아니, 12 그 다음에 플러스 2K야. 그럼 여기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확 벗겨버리면 되지. 얘가 2분의 1에 자, 12 플러스 2K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2분의 1까지 곱해버릴까요? 그럼 얘가 6 플러스 K가 돼요. 자,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잘 봐. 누가 누구의 몇 배라고 그냥 나왔잖아. A-BC의 넓이가 얘의 넓이의 두 배래. 여기다 두 배 해서 이거 넣어놔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두 배 할게. 그럼 두 배 하면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죠. 자, 여기다가 2를 곱한 거예요. 2를 곱하면 약분 되고 요거 마이너스 4K 플러스 12를 쓴 거예요. 그게 누가 되면 되냐면 그냥 얘가 되면 돼요. 6 플러스 K가 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오케이. 얘는 이쪽 넘어가죠? 6이에요. 그래서 K가 뭐냐면 5분의 6이다. 자, 요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솔1, 솔2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17번 이제 들어갈게요. 17번 이제 들어갈게요.